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순환기내과 강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탑업 클리니컬 트라이어에 대한 업데이트인데 다행히도 앞선 발표자 선생님들의 내용과 조금씩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빨리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탑에는 퓨타의 익스트림 리스크 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로우 리스크 쪽으로 익스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로 익스펜션을 하고 있는 것은 좋고 많은 RCT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잘 보는 것이 향후의 트라이비 트렌드를 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탑이, 탑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퍼스틴맨 연구가 이뤄지고 나서부터 아직 20년밖에 되지 않고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을 때는 아직 34년밖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 치료일 수밖에 없는 짧은 역사를 가지는 치료법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야 길이 많지만 그래도 탑어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나오는 RCT들이 이 탑이가 얼만큼 안전한지에 대한 많은 에비던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보면 탑이가 서저리보다 아이솔레이트드 ABR뿐만이 아니라 컴바인드 ABR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간 게 한 3년에서 5, 6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에이지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로우 리스크의 에이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RCT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많은 환자들을 탑이로 치료하기 때문에 얼만큼 잘 인디케이션, 익스펜션할 건지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로우 리스크, 영에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로우 리스크라는 것이랑 영에이지라는 것이 동등한 개념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 미국과 유럽이 있는데 일단 먼저 미국은 2020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CBRAS인 환자들이 페이션트 디시전과 같이 해서 결국에는 나이로 해서 서저리를 받을지 탑이리를 받을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션트와 같이 디시전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랑 서양이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 같은데 서양에서는 페이션트와 같이 디시전을 한다는 것이 페이션트의 프레퍼런스를 충분히 리스펙트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은 거여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나이는 65세, 80세 그 사이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 이외에 프레일티 등등이 반영이 된 것이 2020년에 미국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대선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면 여기는 7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5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트팀 이베리에이션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페이션트 프레퍼런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션 프레퍼런스 및 나이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기존과 새로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의 타비는 사버에 수터블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시행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타비에 수터블하지 않은 환자들이 사버를 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폴트 스트레티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제일 큰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리스크로 점점 확대되는 이유가 결국 로우 리스크 연구 파트너3랑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때문인데 이거는 첫 번째 강의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세이피엔을 썼을 때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서 임상적으로는 수피리어한 결과를 보였고 데소 디스레이빙 스트로크도 비슷한 정도로 보였습니다. 2년 아웃컴을 했을 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벨브 트롬보시스가 타비에서 조금 더 많다는 걱정거리는 있기는 했었습니다.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트라이저에서도 역시나 에볼루트를 썼을 때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서 여기서는 클리니컬 이벤트에서 넌 인피얼티를 보였고 그러면서 페이션트 프로페시스 미치매치라든지 헤모 다이나믹스 쪽에서는 타비가 좋았지만 페이스메이커 및 레지듀 AR 측면에서는 타비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여서 이런 점들이 향후에 RCT에서 잘 증명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VAAS 및 ALT 스테노시스 AR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이 그래디언트 심토마틱 트래디셔널 AS의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RCT들이 증명이 된 바가 있고 여기 로우 리스크까지도 RCT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에이심토마틱한 AS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비특이적인 AS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AR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CVAAS에서 벗어나서 모더레이드 AS에서는 얼마나 타비가 효과가 있을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RCT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도 딱 들으면은 뭔지 알 것 같은 얼리 타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에이심토마틱 CVAAS가 약 천명의 에이심토마틱 환자들을 랜덤을 해서 타비와 GDMT를 해서 랜덤을 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타버 언로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모더레이드 AS에서 LVF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타비를 일찍 실행한 것이 얼만큼 도움이 될지에 관한 RCT도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연구의 샘플 사이즈는 300명으로 조금은 작지만 그만큼 모으기 힘든 환자들이라는 점은 충분히 3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하는 데 가만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익스팬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트 심토마틱 AS 환자에서 에볼루트 벨이브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RCT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얼마 전에 첫 번째 환자가 일본에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모더레이트 심토마틱 AS에서 이거는 세이피언 벨브를 통해서 세이피언 벨브가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트 세노시스에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를 보는 연구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붓 파라독스 연구라는 것은 로우플로우 로우 그래디언트 AS에서 타비를 시행했을 때 얼만큼 도움이 될지에 관한 거고 로우플로우 로우 그래디언트 AS의 빈도에 비해서는 조금 큰 샘플 사이즈 780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만 시작이 된 이후에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조금은 등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작은 환자들에서 패션 프로세시스 미치매치 때문에 작은 애늘러스에서 에볼루트와 세이피언을 랜덤을 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벨브를 비유하는 처음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이 상당히 이 스몰 애늘러스에 많이 들어가는 환자들이어서 사실 이런 연구들이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도 듭니다. 또 약간 조금 빗나가서 이제 저희가 CVS라고 하면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코로나리 액세스인데 그럼 코로나리 이벨루이션을 하고 PCI를 하는 것이 타비 전 후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도 역시나 RCT가 진행이 되고 있고 컴플릿 리베스크레이션을 타비 전에 하는 건과 타비 후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인로를 하고 랜덤을 한 연구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가 타비 스펙트럼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타비 스펙트럼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만큼 인디케이션을 넓히려고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심토마틱, 파라덕스적 로플로우 레이그레이션, 모듀레이트 AS 등등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뭐가 중요한지가 예전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전에 익스트림 하이 리스크, 인터미덜 리스크에서 모탈리티, 스트로크, QOL, 페이스메이크 임플란테이션 등등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히모다이나믹스라든지 페이션 프로세스 미치매치라든지 듀어빌리티, 코로나리 액세스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은 롱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씩은 타비가 열등하다는 사인을 보였던 이슈들이어서 이런 쪽들이 지금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롤 리스크 쪽에서 인디케이션이 확장되고 있는데 영에이지랑 롤 리스크랑 같은 건지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에이지가 롤 리스크에 하나 쓰레게이트 마커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에이지가 롤 리스크도 아니고 롤 리스크의 영에이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영에이지에서 새로 문제가 되고 이게 영에이지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 저희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75세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퍼플레이션만 해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롤 리스크 환자들일 테고요. 그래서 영에이지랑 롤 리스크는 조금은 헷갈리는 조금은 같이 사용되는 좀 다른 개념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타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점 더 문제가 될 RCT에서 다뤄야 될 이슈들이 바이컷 스피드 에어틱 벨브인데 유철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버 타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바이컷 스피드의 모폴로지가 존재하고 있고 기존 RCT의 레지스트리에서 바이컷 스피드랑 트라이컷 스피드랑 비슷한 아웃컴을 보인다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데디케이티드 바이컷 스피드 RCT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이컷 스피드 AB에 대한 타입의 RCT를 더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런 드문 파플레이션에서 RCT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에 대한 고민도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스피스 미치매치랑 AR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나왔던 파트너2 연구의 5년 아웃컴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PCI 캐비지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기분 나쁜 크로스오버가 보이고 있고 2년부터 5년까지 랜드마크를 했을 때는 오히려 타비가 서저리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AR이 타비에서 더 많은 점 특히 모더레이스비와 AR이 더 많은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보면은 랜드마크에서 모탈리티가 타비에서 더 많은 이유가 이 AR이 결국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리 디지즈까지도 타비가 서저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AR에 대한 이슈 및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리 액세스 이슈도 역시나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롱텀 드러빌리티이 되겠습니다. 이 롱텀 드러빌리티라고 하면 히모 다이나믹 배브 디테리에이션 그리고 바이오 프로스테딩 배브 디스펙션 트롬보시스 엔도카다이티스를 다 같이 합쳐서 일컫는 개념인 것 같고요. 이 어떤 이슈에 이든 이 히모 다이나믹 배브 디테리에이션이 있으면은 모탈리티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의 서저리 배브에서도 상당히 잘 밝혀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기존의 여러 가지 타비 연구에서 히모 다이나믹 배브 디테리에이션이 타비가 서저리보다 적다라는 점은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발생을 하면 타비에서는 올코스 몰탈티의 해서드 레이셔가 3 서저리에서는 올코스 몰탈티의 해서드 레이셔가 1.8이어서 타비에서 히모 다이나믹 배브 디테리에이션이 올코스 몰탈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타비에서 HBD를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드러빌리티가 역시나 타비에서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바이오 프로스테틱 배브 디테리에이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에 따라서 보고 있고 노션 8년 팔로업에서 결국에는 바이오 프로스테틱 배브 페일러가 타비랑 서저리랑 비슷하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향후 여러 가지 롱텀 연구들에 통해서 잘 밝혀져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트롬보시스가 되겠습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잘 설명이 되었지만 이 트롬보시스가 타비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의 임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클레이션 및 서클레이션 CBI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이 타비 이후에 헬트 혹은 RLME 모탈리티에 영향을 끼치고 그 에서 어저스티 해설 레이셔가 3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밸브의 디포메이션이 크면 그러면 이런 헬트가 잘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은 임상적인 의미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국에는 헬트로 이어지고 이것이 모탈리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NBCJF, 타비, 아틀란티스 연구, 갈릴레오 연구, 어댑트 타브 연구에서 이 노악이 딱히 헬트를 줄이는 데 명확한 에비던스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헬트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이슈 중에서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로우 리스크로 쪽으로 오면서 이 이전과는 타비의 저희 아웃컴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향후에 RCT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션이 되겠습니다. 타비 인디케이션이 익스펜션을 하고 있고 비단 로우 소지컬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모델이트 AS, 로우플로우 로우그래드 AS라든지 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결국에는 라이플럭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측면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의 타비 섭세트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좀 특이한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환자들 에이스트마틱 CVAS, 모델의 AS 로우플로우 로이헤드 AS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타비와 동반되는 프로스펙틱 미스매치라든지 코로나의 역세스라든지 리플렛 트롬보시스 이슈까지도 커버가 되고 있는 것이 향후 RCT에서 커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